다니엘 450 예심찾기 2023년 4월 2일 하나님, 벚꽃이 다 떨어져가는 4월이지만 또 새로운 잎이 토다나는 걸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오늘 교회에 가서 성만찬식을 하였습니다.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 안에 그하며 하나님,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제대로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인생의 후반부를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